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너무 기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맹세할 곳이 없으니 스스로 자신이 자신에게 다짐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면 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결심하신 내용이 본문의 10월에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당시에 아브라함은 우리 알다시피 75세의 갈대우루에서 생업에 충실하게 지금 말하면 공업한 사람이죠 그게 돈 잘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꼭 찍어서 너는 본터친적 아비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때로 가지할 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긴장했었며 얼마나 걱정이 컸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은 한 가지 붙들고 갑니다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죠 아메이십니까 새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간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큰 실패하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아담 하와를 거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류는 처조 배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 택한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순종했는데 반겨 나오자마자 술이 취해서 벌거숭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본인의 입으로 저조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택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새해 아브라함을 택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택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택함을 받았느냐는 니헤미아 9장 8절에 나오는데 그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에 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개인의 어떤 성출교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딱 이렇게 엮어져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은 어느 때나 시기나 우리 나이에 상관이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였던 택함 받은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요 모세는 80입니다 제가 모세의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비전일 때 어떤 복으로 우리를 일으키는가를 볼 수 있는데 80이 뒤여서 차가 사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져서 짐승하고 살았으므로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택했는데 자신을 보니 자신은 말이 없어져 버린 사람 이 신비로운 걸 압니다 저는 말이 없어지는 걸 정확하게 안 한 사람입니다 매일 설교를 하다가 한 달 쉬고 설교 안 다 다녔으니까 더듬더듬해요 한 달만 해도 멈추는데 모세의 할아버지 40년간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입이 굳었겠어요 그런데 가장 가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바로에게 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권한한 것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험길을 걸어야 되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선뜻 그짐을 질려고 왔는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혼냈켜서 꾸중을 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서 보내십니다 그때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을 때 짐승 키던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 하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지팡이 아멘 여호와의 지팡이 튀는 순간 이때부터 기적이 납니다 천하의 당대의 경제력 군사력을 성관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로왕이 그 지팡이 하나 앞에 쩔쩔맑니다 지팡이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바로왕 항복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꿈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심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우리 모두 시테스의 금년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그 꿈을 품고 모세는 갑니다 가는데 길이 막히죠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200만의 노동력을 월급도 주지 않고 부리먹는 20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농경사위의 바로에게는 치명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갑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뺏기듯이 사라져버릴 때에 바로가 극했죠 뒤를 쫓습니다 알다시피 홍여받아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프게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를 수장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주고 복된다 말씀 자체에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과 힘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 연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 그 이름을 통하여 창대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의 비전으로 넘어간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해에 이 복주고 복주고 번성고 번성게 하신 이 말씀 자체가 단순하게 멈추지 않냐고 아브라함의 비전이 되고 삶이 될 때 일어난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시테스 가족 여러분도 금년에 휘장년도 보라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시는 복주고 복주심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게 하시는 능력의 복을 함께 누리시며 승리하는 우리 시테스 방송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내게 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설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걸 업무적으로 철회한 분이 되지 마시고 내 비전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내 꿈이 되게 아멘이셉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인데요 그게 내 앞으로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이 가슴에 품었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꼬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들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600군대를 동원하여 연합구가 전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나이 늙은 아브라함이 무슨 심으로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당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군대를 아브라함은 건드리고 있었는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으면 그랬을까 가장 축복된 땅은 롯에게 사그리 뺏기고 그냥 허벌판에 올라섰는데 그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은 물을 내셨고 먹을 걸 주셨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꿈을 품은 자는 그 지경을 넓힐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권세도 주실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CTS가 지금 한국 국가가 풀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출산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지금 넘지 못해서 지구상의 정점을 찌는 게 0.7일까지 내려간 이 비극적인 상황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물질 공략을 하고 정책을 발포하지만 정책과 문제는 다 나왔는데 앤 안테나입니다 돈을 준다고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안방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국가 제도가 책임을 못 집니다 결국에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높이 채키던 게 CTS이니까 금년에 CTS 통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이 해결되는 축복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놀라서 와 방송국 하나가 기독교 방송국 하나가 교회를 흔들어서 국가가 풀지 못하는 그 놀라운 숙제를 풀었는데 그 숙제에 푼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입니다 생기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추발 정보하고 다스리는 5대 권세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에덴 동산을 설립하시고 이 지상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주셨던 축복의 핵심적인 복주고 복지음의 역사는 거기에 당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출발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아기 낳는 것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환경이 나빠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의식 자체가 저는 무너는 게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기 때문인데 저는 10남매 중에 8째입니다 저희 모친이 저를 40대 중후만에 낳는데 저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크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머니 얼굴을 잘 못 봤어요 우리 누나들 품에서 제가 뺑뺑이 돌다가 하루가 지치면 엄마 보고 젖 먹거나 정신의식불명이 됩니다 하도 지쳐서 그리고 아침이 뒤면 또 언제 낚아채 끌고 왔는데 종일 큰 누나 따라다니다 정신줄 놓으면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 나도 당신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엄마 육아 독박이 돼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국 교회가 품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엄마를 대신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면 애 낳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키우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큰 역사가 있으리라 믿고요 금년 새해 우리 한국 교회 전 여성들이 5명 아이를 출산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